골프하면서 바록스를 안 바르세요? 어깨와 목에 발라요 무릎에 늘 골프 전후 발목과 팔꿈치 프로들은 바록스를 꼭 바릅니다 바로 스르르 얼굴에는 선크림, 몸에는 바록스 이번에는 남자 프로골프계의 소식입니다 지난해 남자 프로골프 무대는 침체라는 단어 외에는 떠오르지 않을 만큼 우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간 여자 프로골프와 비교되면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줄어든 대회수와 협회의 불에 파함으로 몸살을 받았던 남자 프로골프 무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남자 프로골프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흐림입니다 협회 내부 간 갈등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대회수 감소에 따른 스타급 선수들의 이탈이 더해지면서 2013년 시즌 전망이 매우 어두운데요 여기에 스토브리그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골프가 후끈한 스토브리그로 연일 이슈를 쏟아내는 반면 남자 프로골프는 최정상급 선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약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골프는 최정상급 선수 대회수 여전히 공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9회수 대회수 에서 공간을 제외합니다 아멘